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 얘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일이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 점들 얘기하시길래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나오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 보도들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었고 생활하는데 외국에서도 언론들하고 만나고 하는데 한국에서 계속 안 만나고 오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영화 만들었으니까 기자분들하고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저희 영화 만들었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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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